What does he say? A person who reads sick person A doctor You like me? Good First time 내가 보기엔 너한테 좀 마음이 있어 야 가가지고 내리면 나 빤이랑 저 둘이 갈테니까 너 이 친구랑 저 여행해 왜..어..왜..어..왜..말에 대꾸가 안아내겠지? 말에 대꾸가 안아내겠지? 말에 대꾸가 안아내겠지? 저런 말 언제 했어? 왜 이렇게 삐져? 왜? 나 왜 저러니? 왜 이렇게 삐져? 말에 대꾸가 안아내겠지? 입이 나왔어 입이 나왔어 지금 모두 다 저한테 서프라이즈 시간! 승모가 안아내겠지? 아! 왜? 어..왜..왜? 격스가 전세계적으로 이게 먹히는 얼굴인가 봐요 젊고 몸좋고 어.. 9년이... 아! 18라이어링 쟤도 있어 이 시 times 남은 경기 완전적.. 표정이.. 좀 우울한데 외로운데 지금... 어..맞에.. 기차 안에서도 모르는 여성분들이 와서 막 인사하고 또 옆에 앉아서 막 얘기 나누고 아 오케이. No the other reason, right? He maybe he wants to talk to you. But he's shy guy. 아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그만해 제발. Maybe 8 year. 어 전화. Hi mom. 어휴 부모님까지 인사해? Hi mom. I'm friend. 아 내 맘대로. 아 아 덱스가 근데 붙임성이 되게 좋아. 어 싹싹하고. 아 덱스 씨가 이게 여행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게 지금 연애 프로인 줄 알고 왔나 봐요. 이제 솔로 지옥을 또 찍고 있네 여기서. She face very smiling. Your mom. Cool. Cool. I'll take the picture. OK. Yeah. Gonna take a picture. This is your fault so good. You'll take the picture. 잘하네 추임새 놓고 사진을 찍어주세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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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자고 안 얘기지 그러면서 또 간다 못 이기 인성 안 됐어 잠시만요 머리가 왜 이러지 인플루언서 난 인플루언서 난 인플루언서 난 인플루언서 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 인도가 이래서 플로팅할거에요 놀랬지 인플루언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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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플루언서